지난주에 발생한 강원도 산불이 주말을 지나면서 대부분 진압이 됐습니다. 지금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서 좀 짚어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도 들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뭐가 갑자기 또 고마우세요. 네 이번에 언론에서도 속보를 아주 열심히 잘해 주셔서 굉장히 위험한 취재 환경이었는데 피해를 확산하는 데 아주 도움이 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좀 속보가 좀 부족했다. 너무 좀 늦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거는 아직은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닌 모양이죠? 언론사 내부에서는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경보 체제가 잘 작동이 안 될 때 TV를 보고 대피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 진압은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100%? 네 공식적으로 완전히 선언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개 땅 속 깊이 불씨가 남아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엊그저께 토요일날 비가 조금 내려서 완전히 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까 날씨예보에서도 나오던데 건조함이 유지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건조경보와 강풍예비특보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는데 초속 한 12m 정도 바람이 분다고 예보가 돼 있어서 저희들 아직도 새로운 산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인도 사실은 제각각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언론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2013년도 이후에 영동지역에 대형 산불만 100건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예방이 안 되는 건가요? 해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고민이 많은데 예방은 저희들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산불 예방 요원들을 곳곳에 배치를 합니다. 이때가 되면. 그런데 워낙 바람이 세게 불고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불이 있습니다. 예방 노력을 최대한 하기도 하지만 발생했을 때 초기에 진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헬기, 긴급 출동용 헬기라든지 또 이번처럼 산불이 발생했을 때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요일 밤에 불이 커지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많이 답답했던 게 야간 헬기가 한 대도 없다. 야간에 산불을 끌 수 있는 헬기가. 이건 어떻게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야간 헬기로 산불을 끌 수 있는 기술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명을 켜가면서 야간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헬기가 일부 있긴 한데 이거는 물을 대량으로 호수나 바다에 나가서 실어서 나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착시 현상도 우려되고 또 밤에는 철탑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야간 구조 활동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헬기를,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헬기를 구입하거나 이런 대책들은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야간에 조명을 크게 켜면서 물을 실어 나르는 그런 헬기가 개발이 돼 있긴 한데 아직까지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해서 야간에 끌 수 있도록 하면 산불 방지를 훨씬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원도에서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원인 조사가 나오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지만 한전에서 운영하는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됐다는 지금 추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전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경찰에서 감식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앞으로 일주일 후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세 덩어리로 불이 진행됐는데 세 군데 다 화재 원인이 다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선 합선이나 이런 이렇게 발생한 걸로 보는데 그게 한전의 책임인지 그것이 강풍이 불기 때문에 전선끼리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인지 이게 자연재해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최무순 지사께서 2차 피해 복구가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이제 대개 집이 전소되신 분들 그다음에 사업장이 전소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집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돈이 1,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의 액수죠. 한 가족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집을 짓는데 한 건물, 한 가구당 그렇게 되면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은 융자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고령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짓지 않으시려고 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국가의 책임인지 한전의 책임인지 아니면 원인 불명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보상의 액수나 책임 주체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데서 우리 피해자들의 불만이 쌓일 수가 있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갈등이 빚어질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주 지혜를 모아서 잘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하고 가능하면 국가 책임이 좀 크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특별재난제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적인 지원 같은 것들은 좀 원활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별재난구역이 선포되면 대개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돈을 국가가 많이 감당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주거시설을 해드리는 건 전액 국가와 지방정부의 돈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망자 유족 구호를 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들은 100% 국가와 지방정부가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금감면, 융자 이런 것들에 대한 특혜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이 타가지고 밖에 나아주신 주민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처음에는 한 3,600여 분 정도가 이재민 발생했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학교 같은 데서 텐트 속에서 지금 지내시다가 저희들이 청소년 수련시설, 연수시설로 옮겨드리고 약 지금까지 남은 인원이 722명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오늘 내일 좀 좋은 시설로, 편안한 시설로 모두 옮겨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텐트나 이런 쪽에서 지내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부족하거나 힘든 부분,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네, 저희들은 우선 이 산불이 나면 즉시 가서 초기 단계에서 완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람이 할 수가 없고 요즘에는 대부분 헬기로 하게 되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주고 있으신데 이 산불 전문 진화형 헬기가 하나 상시되기 상태로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드라머프 헬기라고 해서 대형 물탱크가 그 안에 장착돼 있는 헬기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3천 리터씩 실어난 헬기가 있는데 그 헬기가 동해안에 상시되기 하고 있어서 산불이 나면 즉시 출동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헬기를 하나 좀 사주십시다. 한 25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좀 국회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예산으로는 충당하기가 힘든 부분인가 보죠? 대개 저희들도 지방예산으로도 헬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인명구조용 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용으로 따로 좀 해주시길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까모프 헬기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국회에서 상임위까지 통과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같은 데서 이게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추경할 수도 있고요. 예비비로 해주실 수도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특교세라고 해서 거기서 반영하는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만 되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겠네요. 이 자리 빌어서 국회의원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사달라고. 네.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여러 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그 필요성이 아마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이번에 꼭 좀 사주셔서 이런 산불이 가능하면 조기에 이렇게 막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휴교령 내려졌던 것들은 오늘 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나요? 학교들은? 그렇습니다. 이 학교 시설은 피해가 거의 없고요. 수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서 오늘부터 정상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일부 학교 기숙사 같은 게 탔다라는 속보들이 금요일 밤에 좀 있었는데 목요일 밤에.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실제로는. 네. 그렇습니다. 수업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불에 탄 가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복구하는 게 문제인데 언제쯤 되면은 이게 완전히 좀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들이 이제 지금 청소년 수련실이나 연수실에 가신 분들이 그냥 거의 임시로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이제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집을 지어드리는 게 한 1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주로 그러는데요. 이번에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어드려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를 한 1개월 정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요? 네. 이건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소방직 국가,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청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찬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직으로 해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재정을 좀 국가가 내라. 오늘 국가가 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이라든가 장비는 강원도 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도 낮고 예를 들어 큰 대도시에 비하면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해드리지를 못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지방정부마다 처우가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가적으로 좀 통일해달라 이런 뜻인데 그걸 국가가 좀 감당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도 뭐 같은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한동안 좀 고생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